조금 전에 통화하시면서 내 이름을 거론하시던데 누구시죠? 아 권두리 김선생님 며느리요 제가 전직이 기획식장이라 고문들 모임의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그러다 곧 나에게도 전화가 오겠지 암 전화가 오고 말고 올 거야 시아버지가 함께 여행을 한다는데 안부 전화가 없을라고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인우, 반가운 목소리, 한상윤, 송박산의 별장지기, 채문령, 마음이 피워내는 꽃, 지화입니다 세 작품 모두 짧지만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반가운 목소리 이인우 해외여행을 단체로 하다보니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룸메이트는 몇 년 전부터 가끔 만나는 사이지만 깊은 이야기를 교환한 적은 없다 늦게 도착한 호텔이라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룸메이트는 퇴직 전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다며 털어놓았다 그분이 말하는 그 직장은 내 둘째 며느리가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여 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 직장 기획실은 우리 아이도 근무하는데요 그는 반색을 하며 대뜸 이름이 뭔데요? 했는데 나는 또 자랑스럽게 권 둘이라고 우리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는 잘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돈 내 형편까지 이야기했다 나도 어깨가 으쓱하여 사돈 내 칭찬을 조금 늘어놓았다 그런데 5분 정도 지났을까 그는 문자가 왔다며 나를 보며 얼굴에 미소를 띄웠다 나는 그가 문자 온 것을 자랑하는 것 같아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왔다 권두리가 보낸 문자입니다 내 둘째 며느리가 아닌가 이른 아침에 남의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하다니 둘째 며느리는 일주일 전 아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집에 다녀갔다 결혼을 하고 주말 부부일 때 방이 두 개 거실과 부엌 뿐인 좁은 2층에서 첫 아이를 낳아 돌이 지날 때까지 함께 살았다 며느리가 운전을 배워 처음 자동차를 몰고 출근할 때 나는 내 출근은 뒤로 미룬 채 50리 길을 며느리 모르게 따라갔을 정도로 각별했다 이번 해외여행도 부담이 될까 봐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고는 있을 것이다 참 기분이 묘했다 그러나 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건성으로 무슨 문자인데 아침에 와요 그분은 자랑스럽게 핸드폰을 들고 내 곁으로 와서 보여주었다 내용은 조금 긴 문장으로 일주일 후 30일에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다 아침을 먹고 관광지를 옮겨 다니며 여러 사람과 사진도 찍고 정담을 나누며 새로운 풍경과 문화에 도치되었다 그런데 또 우연한 일이 발생했다 마침 다른 사람의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데 내 옆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 아 그래? 김말동 선생이 나와 같은 방을 써? 다른 내용은 모르겠는데 내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 귀가 번쩍 뜨었다 버스에 올라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다 생각하니 룸메이트가 누구와 통화하면서 내 이름을 거론했는지 궁금했다 오늘 저녁에 조용히 물어볼까 하다가 별일도 아닌데 지금 물어봐도 될 것 같았다 자리를 옮겨 룸메이트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는 기다렸다는 듯 조금 전에 통화하시면서 내 이름을 거론하시던데 누구시지요? 아, 권두리 김 선생님 며느리요 제가 전직이 기획실장이라 고문들 모임의 해장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한 대에 맞은 기분이었다 그러다 곧 나에게도 전화가 오겠지 암 전화가 오고 말고 올 거야 시아버지가 함께 여행을 한다는데 안부 전화가 없을라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여행지를 옮길 때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호텔에 와서 집에 전화를 하면서 며느리가 혼자 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라도 했을까 물어보려다 전후 사정도 모르는 집사람이 오해를 할까봐 그만두기로 했다 여행을 하면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핸드폰을 확인했으나 둘째 며느리의 전화는 없었다 아니 문자도 없었다 여행을 마치고 버스에 내리면서 보니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 마중을 다 왔다 오늘은 전국적인 음주 단속이 있는 날이라 나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콜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 집에 와서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는지 확인했으나 오지 않았다고 했다 참 답답한 일이다 여행을 다녀와서 그 다음 날도 둘째 며느리나 아들에게 전화가 없었다 이제는 내가 궁금하여 미칠 지경이다 손자들도 보고 싶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잘 있으면 되었지 내가 무엇을 더 바란단 말인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데 내가 지는 것이 낫다 싶어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화가 나서 몇 번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이상하게 사돈이 전화를 받았다 나는 앞뒤 인사도 없이 사돈께서 무슨 일로 딸 전화를 받으시지요 사돈은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 딸이 많이 다쳤어요 며칠 전에 직장의 옛날 상사와 통화를 하다가 후진하는 차에 받쳤어요 허리와 다리를 다쳤는데 사돈께서 해외여행 중이라 걱정하실까봐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잠이 들었어요 사돈 제가 바로 갈게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전화를 끊으려 하는데 둘째 며느리의 반가운 목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아버님 저예요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전화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송박산의 별장지기 한상윤 뽀얀 새벽 안개를 거두면서 해가 떠올랐다 이날 또 익은 곡식 말리기에 햇살이 영 조울 모양이었다 송박산의 별장지기 영태는 산등성이 위로 부채살처럼 번져 나오는 간빛 햇살을 바라보면서 골짜기 쪽 공사장을 향하여 천천히 걸음을 떼었다 이때였다 승재 아버지 나 좀 보시우 다급하고 숨찬 아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영태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아내가 고삿길 저 끝에서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반 뜀박질로 걸어오고 있었다 난리라도 쳐 들어오는가 옆연내가 식전 대바람부터 웬 오도방정인가 영태는 입을 꾹 다물고 이마살을 구겼다 아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서투르게 굴면 한두 마디 지어박는 말이나 해버릴 심산이었다 있잖아요 큰길에 별을 펴 널려고 갔더니 싹도 없이 쓸어갔어요 비닐망째 가뜬하게 몽땅이요 가마소 두 마직이 논빼미껏 말여 그렇다니까요 그 아웃가마가 몽땅 없어졌어 이장래 것이랑 나란히 말리던 그거 이장래는 어제 아침 방앗간으로 실어갔잖아요 오늘 하루만 말려서 우리 것도 방앗간으로 실려 보낼 참이었는데 아내는 사색이 되어 손과 입술을 파들거렸다 이런 빌어먹을 놈의 일이 또 있나 영태는 지난해부터 천지남쪽으로 뻗은 길을 벼나 고추 말리는데 이용해왔다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고 해가 진종일 잘 드는 데다 노인정이나 형님 내 옥상처럼 짊어지고 오르내리는 품이 들지 않아 편리했다 영태는 시선을 정구하가 신긴 발치로 쿡 떨어뜨렸다 이 발길을 어디로 돌려야 한단 말인가 죽을 내야 죽을 겨를도 없이 손이 모자라는 송 박산의 공사장으로 야번을 보러 가야 할까 도둑을 찾겠다고 지소로 띄어야 할까 영태는 뒷골을 긁으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여름부터 월 50만 원을 받고 송 박산의 별장으로 야번을 보러 다녔다 농약 비료주랴 김매랴 그 분주한 일을 나 몰라라 했는데 신통하게 아내가 안팎으로 동동 뛰며 잘 해난다 싶었다 그러나 영태는 농사보다 썩 재미를 느끼지는 못했다 사장님이라는 업자는 이것해라 저것해라 입과 손가락 끝으로만 지시를 했다 미처 단속을 못한 시멘트 포대가 오밤중에 한 줄기 내린 비에 홈빡 젖거나 화물트럭이 아무렇게나 부린 벽돌더미를 한갓진 곳에 당장 정리를 안시키면 새파랗게 어린 인부놈들 앞에서 거침없이 반말로 깎아내렸다 출세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뭘 알아야 면장 노릇을 해먹지 밤넬은 오늘 중으로 실어갈 판이니까 저 한 옆으로 차 댈 만한 장소에 미리 치워뒀어야지 여기 뻗쳐두면 시멘트 모래는 어디서 비빌 거요 응? 사람이 귀한 세상이어서 내가 이 꼴을 본다고 사장은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어조로 말을 끝내고 자리를 떴다 젠장 맞을 것 영태는 입에 개었던 침을 꿀꺽 삼키고 사장이 지시한 일감에 줄을 따라서 몸을 움직여야 했다 손톱 끝만큼의 애정도 가질 수 없는 일감들이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영태는 내 눈 내 밭으로 달려가 내 마음대로 내 일을 하고 싶었다 빌어먹어도 내 농사일을 해야 오장이 바로 박힌 놈이다 싶었다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잠자고 싶을 때 잤다 등뼈가 휘어지게 짐질을 하고 비지 땀을 흘리면서도 더러운 소리 듣지 않아 좋았다 남의 일은 온유월에도 손이 시리다더니 돈을 보따리로 안겨준데도 수시로 우라가 끌었다 빌어먹게 농사꾼이 그렇게 좋으냐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영태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공사장을 떠나고 싶었다 별장이 완공되는 대로 4천여 평에 달하는 별장을 관리하며 월 50만원을 받기로 송박사와 언약했지만 영태는 막무가내로 분통이 터졌다 이날 아침 아내가 애탄짓한 키우고 거둔 벼 아홉가마를 몽땅 잃어버린 것은 누가 뭐래도 영태 자신이 농사일을 등안히 했기 때문이라는 자책이 가슴을 쳤다 영태는 곰곰이 따져보았다 작황이 좋아서 벼가 썩 잘 여물었다 침대야 쌀로 내감아 정미소에 도정료 떼어주고 어쩌고 하면 40만원도 수중에 들어오기 어렵다 그것이 일련 농사다 야번노릇을 하면 스무 날에 벌어들일 액수다 영태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땅이나 파는 미련한 농사꾼으로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된다 싶었다 잃어버린 표는 어쩔 셈이예요 나더러 어쩌란 말이여 할 수 없자노 영태는 시퉁그러지게 한마디로 내뱉고는 공사장을 향하여 발길을 떼었다 깐 놈의 쌀 네가마 일련에 벌지 말고 스무 닷새 만에 벌어치우지 뭐 영태는 이 말을 차마 입 밖에 떨어뜨리지는 못했다 첨벌을 받을 것 같았다 영태가 이세를 조여물고 독한 마음 먹듯이 공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각종의 내장 재료가 트럭에서 부려지고 있었다 주방에 조리대 목욕탕에 욕조 세면기 양변기 등이었다 드디어 영태 내 마을 골짜기에 울창한 소나무 숲을 병풍처럼 두른 예쁜 별장 한채가 그림처럼 들어앉은 곳이다 사철 마르지 않은 계곡물이 좋아서 송박사네는 이곳에 별장을 짓는다고 했다 이건 뭐래요 영태는 쑥세게 곱고 매끈한 양변기를 가리켰다 똥통이다 똥통 사장이 한심하다는 듯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내장공 둘이 힘겹게 들고 목욕탕 까지 들어갔다 영태도 그 뒤를 따라갔다 똥통이라면서 왜 집안으로 끌어들일까 영태가 다시 불었다 집안에서 그것도 주방 옆에서 똥을 싸게 되는 거냐고 내장공 하나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똥물은 어디로 빠지는 거요 영태의 궁금증은 꼬리를 물었다 땅 밑으로 해서 계곡물로 빠지지 어디로 빠져 내장공은 태연하게 말했다 뭐라고 영태는 깜짝 놀랬다 서울놈들 깨끗한 줄 알았더니 말짱 헛거구나 아내가 계곡물에 김치거리 싣고 빨래하기는 다 틀렸구나 영태는 낄낄 소리를 내어 웃었다 한없이 허탈한 웃음이었다 김노인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이른 걸음을 걸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절까지 걸어갔다 걸어오는 늘 하는 하루의 시작이다 한 손에 막내딸이 만들어준 가방을 들고 자박자박 걸었다 법당에 들러 부처님께 큰절 세 번 하고는 가지고 온 가방을 슬며시 열었다 주위를 한 바퀴 휘둘러본 후 예의 그 자박걸음으로 부처님을 향했다 손에는 과자 한 박스를 들고 부처님 앞에서 또 한 번 주변을 둘러본 노인은 부처님 앞에 과자박스를 놓고 합장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삼성각을 들러 꾸벅 반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침을 일찌감치 먹고 느긋하게 손을 돌리기 시작했다 봄과 여름에 뜯어다 말려놓은 쑥과 홍화를 꺼내 다듬었다 쑥이야말로 장군이지 쑥이 얼마나 효자인지는 그 옛날 양반들이 다 안다 때껄이 떨어질 때는 먹을 거였고 물렁물렁 씹어 상처에 바르면 약이었지 올해도 홍화가 야무지게 열렸어 거실에 앉아 책을 보는 아들이 듣는지 마는지 알한 것 없다는 듯 노인은 주섬주섬 말을 했다 쑥을 씻는 노인의 폼새는 마치 귀한 약초를 대하듯 했다 그 쑥에 물을 넣고 끓이자 독한 쑥냄새가 올라왔다 그 냄새 때문인지 책에 코를 박고 있던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이내 주방에 있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행동을 시선으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가끔씩 지어먹는 탕약에서도 저런 냄새가 나지 하는 표정이었다 삼배 헝겊으로 고이 쌓인 곳에서 쑥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어느정도 쑥물이 걸러지자 어머니는 한지를 그 불에 집어넣었다 이제 저렇게 물을 들인 한지는 어머니의 손을 거쳐 싱싱한 생명력을 가진 연꽃잎으로 탄생할 것이다 녹색 한지가 완성되자 어머니는 당신만큼이나 바삭마른 홍화 꽃송이를 삼배 자루에 담아 물에 덮고는 홍화의 노란물을 빼기 시작했다 마치 한평생 걸어온 자신의 발걸음 속에 숨어있는 삶의 때를 벗기듯이 홍화를 박박 주무르며 노란물을 뺐다 그러고는 아들이 사다준 탄산칼륨을 물에 녹인 후 홍화 담긴 배 주머니를 옮겨 다시 박박 문지르고는 물빠진 홍화 꽃을 건져냈다 이제 홍화는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한 셈이다 씨앗에서 싹을 틔워 뿌리와 줄기를 내고 다시 꽃으로 피어 어머니 손에 거두어졌으니 그리고 자기 몫에 색을 내고 이 세상을 하직했다 식물만큼 세상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내어놓는 존재가 없다던 그 누군가의 말은 참말인 듯 쉽다 아들이 이런저런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신만의 생각에 집을 짓는 사이 어머니는 아들이 사다준 구연산을 홍화물에 풀었다 야 이번에도 홍화가 행복하게 죽었나 보다 죽어서도 꽃 거품을 남기네 어머니는 염색작업을 할 때면 늘 저 대목에서 꼭 저 말을 한다 자신을 위해 살아준 홍화에 대한 보답일까 아니면 이번에도 염색이 잘 될 것 같다는 기대일까 아들은 늘 아리송했다 잠시 어머니는 한지를 둘둘 말아 굵은 천 끈으로 듬성 듬성 꽁꽁 묶고는 홍화물에 집어넣었다 꽁꽁 묶인 부분은 하얀 한지 그대로 묶이지 않은 부분은 예쁜 분홍색으로 태어날 것이다 거실 한가운데 건조대를 놓고 어머니는 염색한 녹색 한지와 분홍색 한지를 고이고이 덜었다 아들이 주섬주섬 일어나 주방에 있는 과자박스 담긴 곳을 뒤졌다 입이 궁금하냐 아들은 대답은 않고 조금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돌아봤다 불교 신자들은 우상을 섬긴다 미신을 믿는다 그렇게 한 소리들 합니다 염색한 지를 흐뭇이 바라보던 어머니 눈빛이 차갑게 경직되기 시작했다 내가 먹는 과자 중에 조금 갖다 드렸다 부처님께 갖다 드렸다 내가 저라는 불상이 어디 부처님 이라더냐 그 껍질 벗기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나도 안다 하지만 불성이란 게 원래 공하다 하지 않던 내 안에 있는 불성도 못 찾는 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불성이 어디 있는지 어찌 알겠니 이게 다 그 부처님처럼 생긴 불상보며 내 안에 있을 부처님 닮은 불성 한 조각 찾으려는 게지 평시답지 않게 말이 빠르게 나왔다 그것도 아주 논리적으로 그것은 어머니가 화가 났다는 증거다 화가 났거나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머니는 말이 빨라진다 어머니답지 않게 아주 세련된 말을 뱉어낸다 그럴 때면 늘 화두처럼 질문 하나가 아들 주변을 뺨 돈다 과연 답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 과자 갖다 올리면 누군가는 드시겠지 언젠가 보니 행자 스님들 혹독하게 수련하시느라 엄청 힘들다 시더라 배도 고프시다더라 어떤 스님은 한밤에 둥근달 보며 보름달빵을 생각하셨다 하지 않던 그래서 좀 올렸다 나보다 그래도 부처님 가까이 가시려는 분들 배 조금 덜 고프시라고 내가 석과무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실제 뵌 적은 없지만 그 부처님들 제자 되려는 행자 스님들을 볼 수는 있지 않겠냐 부처 제자들께 공양 좀 했기로써니 무슨 우상숭배고 미신이더냐 아들은 마구바를 쏟아내는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거실을 꼬박 이틀간 환히 밝힌 염색 한지들이 삼일째 되던 날 거실 바닥에서 얌전히 캐켜졌다 어머니는 올해도 어김없이 그 종이로 연꽃을 만들 것이다 삼십년 전 먼저 세상을 하직한 자신의 언니를 위해 어머니가 시작한 업이었다 봄에 홍아시를 뿌려 농사를 지고 거둔 세월도 벌써 삼십년이 되었다 올해도 며칠 후면 찾아올 언니의 기일을 위해 어머니는 연꽃을 준비한다 주방에서 종이컵 서른세 개를 가져다 거실 중앙에 정하게 깔아놓은 돗자리 위에 가지런히 들어 놓았다 연필로 종이컵 하나하나마다 외면의 중간선을 둥근 하늘처럼 그리고 분홍색 한지를 직사각형으로 잘랐다 녹색 한지도 직사각형으로 잘랐다 그러고는 직사각형 종이를 적당히 모아서 꽃잎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이어 분홍색 종이에 염색되지 않은 하얀 부분에 풀칠을 해서 종이컵에 붙이기 시작했다 한 줄에 여덟 장씩 세 겹을 만들 것이다 어머니는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팔 정도를 세 번 생각하는 거다 한 개의 팔 정도를 세 번 생각하니 서른세 개를 완성하는 동안 어머니는 아흔아홉 번을 생각하는 셈이다 세 겹의 분홍 꽃잎을 다 붙이자 그 아래에 녹색 꽃잎을 다섯 개와 네 개로 나누어 두 겹으로 붙였다 그렇게 해서 연꽃 한 개 서른세 장의 꽃잎을 붙이며 어머니는 언니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사흘 동안 꼬박 만들어진 서른세 송이의 연꽃은 베란다 천정에 매달려 빨래 건조대에 모두 걸렸다 마지막 연꽃을 걸며 어머니는 아들 들으라는 듯이 투박하게 속말을 뱉아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도 미신도 아니다 믿음의 크기가 어디 있다더냐 신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누가 더 힘센지 힘자랑 시키는 자가 도대체 누구라더냐 그럼 그 사람이 하늘이고 신이지 진짜 부처는 그런 줄 세우기 안한다 김노인집 베란다는 높다란 푸른 가을 하늘을 머리에이고 서른색의 연등 하늘을 펼쳤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아홉가마 말린 표를 누가 몽땅 훔쳐갔을까요? 아내의 말을 들은 영태는 어디로 발길을 돌려야 할까요? 천지남쪽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송박산의 별장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영태는 곰곰이 따져봅니다 작황이 좋아서 벼가 잘 여물었다고 쳐도 쌀로 내감아 정미소에 도정료 떼어주고 어쩌고 하면 40만원도 수중에 들어오기 어렵군요 송박산의 별장에서 야번을 보게 되면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니 영태는 아무 말 없이 별장으로 몸을 돌립니다 해가 진종일 잘 트는 천지남쪽 아스팔트로 말끔하게 포장된 곳에 별을 말린 것이 문제가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그냥 노인정이나 형님 내 옥상에서 예전처럼 말릴 걸 그랬어요 짊어지고 오르내리는 품이 들지 않아 편리하긴 했지만 결국 다 도둑맞아 버렸군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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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